피코 탄소섬유 난방 피코 탄소섬유 난방은 다마음 미래를 위한 창조적 혁신으로 미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피코 탄소섬유 난방이 개발한 탄소섬유 발열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신의 소재라 불리며 크게 각광받고 있는 첨단 신소재입니다. 면전체에 고루 발열되는 탄소섬유 직물 발열체를 생산하여 이를 이용하여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탄소섬유 발열체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열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한 가닥의 발열이 크지 않게 하고 수많은 발열선을 병열로 연결하여 더욱 안전하게 설계된 첨단 발열 섬유 난방 시스템입니다. 원적외선 복사율로 인한 진드기나 곰팡이를 비롯한 유해균 멸균과 주독성 중화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바닥난방용 찜질방 발열벽체 온열매트 도움사우나 온열쿠션 온열족기 찜질벨트 등 각종 온열제품 등에도 접목하고 있습니다. 원적외선의 복사열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온몸에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 원적외선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특히 한국의 난방문화에 우수한 골장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 비코 탄소섬유 난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탄소섬유 발열체는 환경 친환경적인 절전형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전기난방에 비해 전자파 발생이 현재의 낮고 또한 원적외선 복사율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열선 방식보다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자랑합니다. 발열이 빠르고 4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한 연량이 확보되므로 좋은 화생의 위험 또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탄소섬유 발열체의 자체 전자파기 조치 대비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전자파 억제용 발열체를 개발 완료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더 좋게 재탄생시킨 주식회사 비코의 노력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코 탄소섬유 난방이었습니다. 오늘 시공 현장은 시골집 농가주택 시공 사례들입니다. 먼저 1차로 바닥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하여줍니다. 바닥 청소가 완료되었으면 난방용 필름 OT 단일제를 시공화해 줍니다. 단일제 시공이 완료되었으면 저희 탄소섬유 난방필름을 시공하여 줍니다. 단체섬유 난방필름을 안착을 완료하였으면 전선연결과 온도조절기 부착을 하여줍니다. 결선이 완료되었으면 먼저 1차로 바렐 테스트를 진행하여 줍니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 공정인 진환경 보호판을 시공화해 줍니다. 이상 여기까지 저희 탄소섬유 난방필름을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제 관심 빨리 좋아요도 눌려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한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안내는 영상 하단에 제품 상세 안내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